1. 타지마을 타지마을은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17세기의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하니 그의 사랑하는 왕비를 기르기 위해 지은 묘지입니다. 이 건축물은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무늬와 장식이 돋보입니다. 타지마을은 인도 아그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 건축물은 인도 이슬람 건축의 최고봉으로 꼽히며 그 아름다움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. 타지마을은 대칭적인 구조와 아름다운 무늬로 유명합니다. 건축물의 중앙에는 왕비의 묘지가 있으며 그 주위에는 4개의 미나렛이 있습니다. 또한 건축물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. 타지마을은 인도 여행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.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가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가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가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습니다.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가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그 아름다운 한 permite 쇼 riv ri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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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